포켓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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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우리는 놀아줘! 클럽에 창현 서진 건령 채인입니다 와아 오늘은 리듬감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아요 3 4 나 나 나 나 아이요 왜요? 영원한 1번 좋아 좋아 화이팅 나를 뒤섞이고 쎘서 3 4 박근혁 실패 박근혁 실패 아하하하 뒤섞이고 쎘서 3 4 3 4 3 4 아 잠깐 잠깐 이거 없는데 좀 문제 있어요 잠깐 뒤섞이고 쎘서 3 4 3 4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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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빨랬네 뒤섞이고 쎘서 3 4 3 4 3 4 성공 이번의 찬스 성공할 수 있을까 어 나 이 노래 가사 모르는데 아 진짜 이러지 마요 나 이거 몰라요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거 몰라 아 나 가사를 모르는데 아 이 무음만 아는데 몰라 이 노래 가사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난 얘길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만 줄까 이 무음밖에 몰라 눈물이 차가서 나 물을 들어 흐르지 마세요 너 살짝 웃어 넌 왜 이러는지 또 사랑하는지 어느덧고 망했다 이거 한 번도 꿈 했던 말 눈빛서 할 줄은 넌 안 나 나 가사 잘 안 나 나는요 찬아가 좋아요 찬아가 찬아가 왜 이리 미아노 찬아 찬아 찬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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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시도 가겠습니다 가사를 모른다니깐요 내가 시작 알려드릴게요 시작만 알려드릴게요 시작 몰라요 아니 가사를 아니 가사를 가사를 모른다는 첫번째 상의 기회 줄게요 가사 아는 친구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건지 언니 빨리 알려줘야 돼 어쩜 이렇게 하늘은 뭐 하늘은 더 파란건지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하는 척 지워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지워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지워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오케이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지워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힐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힐까 근데 거기까지도 못 갈거야 맞아 아 오케이 아 저 힘들어요 저 미안해요 받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아 가사를 모르겠다고 서진이가 시작 전까지 알려줬는데 지워버린 척 단단단단단단단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건지 뭐라고? 나 뭐라고 언니? 잠시만 하나 모르는 척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더 완벽한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더 완벽한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더 완벽한지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뭔가? 저 지워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지워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찬스 쓰자 찬스 쓰고 그 찬스 그대로 세 번을 이어가는 거야 그래 좋다 내가 뽑을게 긴 색이 뭐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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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전곡 다시 듣기 여러분 전곡 다시 듣기 빨간색 이거 좋은 건가? 어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나라다라고 바로 하네 나는요 말고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? 아 미안해 미안해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글씨 두 개 오늘따라 왜 바람은 더 완벽한지 아 좋아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단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말 못하게 입맞출까 없다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들리지마 아 아 진짜 들리지 못하게 살짝 웃어 와 이거 찬스 또 쓸 수 있어요? 이거 찬스? 네 한 번 아 안 좋은 거면 어떡해 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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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안 좋을 거 같아 안 좋을 거 같아 안 좋을 거 같아 안 좋아 언니 이거 안 좋아 글에 한 번 추가 역시 내가 뽑았어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파란 건지 한 번 한 번 저 세금 틀렸잖아 제발 뭐였죠? 아 뭐였지?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알겠지 하도 아니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바람은 또 완벽한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딴 얘길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왜 왜 왜 맞잖아요 뭔데요?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냥 못 들은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난 얘기 싫어 내게 왜 이럴는지 내게 왜 이럴는지 나 이제까지 내가 내가인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 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단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힘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럴지 무슨 말을 한지 오늘 했던 말 모든 말 전하는 일 아니 왜 말을 내게 왜 이럴지 진짜 자 오늘 여러분들의 도전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실패해야 하니 정말 신기한걸 레츠플레이를 했으면 우리 아마 한 번만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 컨텐츠는 또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피의님이 하필 좋은 날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4명 다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저도 아까 중간에 허무하게 틀려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외워가지고 할 수는 있었는데 제 차례까지 오지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몰카였습니다 오 진짜? 사실 우리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실전에 남의 거는 잘하는데 내 거는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아쉬웠어요 많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?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 뭐에요 е0 어nh però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